전체화면에 내려서 녹화가 안되고 있었네 방금 켰네 빠밤 불빛빙까 매브릭두잇지 뭐야 아이디가 왜 비슷해 뭐야 파티야? 5인파티야 4인파티야 으 극혐 이게 혼자 해도 이렇게 파티를 만나니까 게임이 개같단 말이야 매칭을 바꿔야돼 타로코프나 이 게임이네 야 솔큐는 솔큐끼리 해줘야지 파티를 어떻게 이기라고 너만거 아니야 게임? 파티를 매칭시켜주네 아 들킴 파티하는 사람들치고 게임을 못할 수가 있을까? 다들 이길려고 파티하는거일텐데 다들 이길려고 파티하는거일텐데 헤헤헤헤 헤헤헤 헤헤헤 깨고 죽었다 2층 올라왔는데 2층에 저기있어요 벅이 일단 스푼킬을 대비하네 2층에 저기있어요 벅이 일단 스푼킬을 대비하네 부담열 컵은 지역에서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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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타르 코프 점검이라가지고 잠깐 안하고 있지 타르 코프 하려고 했더만 자리? 어 혼자 하고 있어 타르 코프 서브 점검 끝날 때까지 좀 하고 있는 거지 오랜만에 또 두 자릿수 킬을 가겠구만 이 녀석들 4인 파티를 내가 줘 줘 죽었어 얘가 1등이네? 얘 레벨 몇인데 뭐야 좀 쏘네 근데 내가 더 잘 쏘네 대회는 터마 히바나 거의 고정이에요 벽돌의 유무는 크거든 강화벽 터마 히바나는 고정이야 이번에 메버릭 신캐나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메버릭을 무조건 쓸건지 대회에서 대회가 뭐 나오고 말고 봐봐 오 센스 응 좋았어 뭐 1. 4. 5. 1. 5. 1. 3. 6. 8. 8. 9. 11. 1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